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드디어 경진 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갑스럴이 이제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죠 갑스럴은 저희가 아직 신금의 영향이 있다고 했어요 신금이 맨 앞에 9일 정도 그리고 정화가 조금 짧습니다 3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본기인 무토가 바로 18일 이렇게 총 30일이 진행이 될 건데 저희는 이 신금 영향에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금이 강한 신금이 아니에요 얘는 되게 약한 신금이에요 약하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신금 때문에 많이 지난달 개요월 때 힘드셨던 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이 신금은 되게 약하니까 오히려 열기에 가깝죠 갑스럴이라서 이게 중요합니다 아직 본인의 일간을 모르시는 분들 띠별로 운세 올려달라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댓글은 답변 안 드립니다 이 운세는 제목 자체가 일간별 운세입니다 일간 즉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를 자기 자신으로 보고 나머지 지금 생시가 없는데 생시는 원래 있는데 제가 적지만 않은 거예요 나머지 일곱 글자들과의 관계를 보는 거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태어난 월지를 보는 건데 저희는 사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운세를 지금 들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영상 보실 때 아래쪽 화살표를 꼭 눌러보시면 제 상담 신청을 할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 예약 잡아드리고 입금 안내 드리고 있고요 1시간에 7만원입니다 본인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궁합 보시는 거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니까 따로 링크 보시고 가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목부터 이제 시작을 할게요 갑인일주라든가 갑자일주라든가 이런 갑인, 갑목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갑목일주분들 오늘 경진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평관이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이 갑을 월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올려놨잖아요 그 월별 운세를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는 이름만 보면 되니까 평관이 쇠지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갑목 입장에서 관이니까 여기 있죠? 경진일의 경금 여기 이걸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가정이나 회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힘든 업무 영역이 있다고 해도 오늘만큼은 주변 직원들이나 가족의 배려들에 의해서 또 응원에 의해서 빨리 끝내고 최대한 빨리 퇴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즐거운 날이에요 신나게 일하고 신나게 퇴근하시면 됩니다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 을목 분들은 관은 관인데 정관입니다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관대지에 놓인 날입니다 오늘 욕심은 좀 많이 앞설 수가 있어요 내가 일 빨리 끝내야지 일 완벽하게 해야지 이게 잘 안됩니다 손발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집중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나의 실적을 가로챌 일이 없을 직원에게, 동료에게 꼭 일적인 체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실언이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터링되지 않고 그냥 말이 헛나올 때도 있고요 내 머릿속에만 있어야 하는 얘기인데 윗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주제넘은 일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일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료의 체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분들은요 오늘 편제가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병화 입장에서 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편제는 좀 변화가 큰 부분을 얘기를 해요 정제는 변화가 작은 걸 얘기하고요 편제가 관대지에 앉았다는 것은 금전 부분에서 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 들어오는 돈이 큰 만큼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또 중요한 일처리 때문에 변화가 큰 날이라는 것은 장거리 이동을 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 단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시 안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건데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요 어쨌든 병화분들은 오늘 이동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거든요 본인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돈도 들어왔다가 많이 나갈 수 있는 날이에요 또 분실이라던가 도난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15만원 이런 현금들은 잘 간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중에서 좀 꼼꼼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현금을 보관을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돈의 흐름도 좀 크게 들어오고 많이 나갑니다 본인의 이동도 그만큼 커지고요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 쇠지에 앉은 날입니다 이 역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일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정신적으로 위기가 좀 몰려와요 어떤 정신적인 위기일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기센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막 발음이 달달달달 떨린다거나 발음이 헛나온다거나 말을 졸이게 잘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어떤 좀 안전소리를 윗사람에게 듣게 되거나 어쨌든 정신적인 위기가 오늘 몰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도움을 같은 부서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게 받게 될 수 있어요 오늘의 테마는 그겁니다 정화분들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맹심해 주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같이 사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시면 돼요 자 무터입니다 무터 분들에게는 오늘 어떤 날이 될까요? 오늘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요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식신이 관대지에 앉았다는 것은 이론은 굉장히 빠삭해요 그런데 실천이 아쉽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착 일 처리를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래 직원이나 내 주변 직원들에게 왜 일을 저렇게 할까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들을 수도 있고 제 3절을 통해서 돌려서 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원망이나 원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엄청 잘해야 하는 하루가 되고요 또 본인의 단점일 단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 걸려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은 늘 그렇잖아요 팝업이 있습니다 반대편 사람들 조심하시고 실책을 잡히지 않도록 웬만하면 꼼꼼하게 일하시는 건 좋은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겁을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되네요 겁먹지 마시고요 자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입니다 기토인데 이 기토분들께는 어떤 날이냐면 상관이 들어왔죠 경금이잖아요 상관이 들어왔고 이제 진이니까 얘는 쇠지에 앉은 날인데 내 일과 상관없는 일들을 지원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 같은 거 아니면 영상 편집 이런 그래픽 작업들을 작게 도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의 행정처리 업무 뭐 동사무소를 간다거나 시청에 간다거나 경찰서를 간다거나 이런 행정처리 업무를 하러 대신하러 장거리 이동을 하신다거나 어쨌든 본인의 일이 아닌 것을 심부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족의 일뿐만이 아니라 친구의 일이기도 해요 지금 비견이기 때문에요 상관이 쇠지에 앉았다는 건 지금 그 단어 문장 안에는 비견은 없지만 이 상관이 재성을 돕고 이게 쇠지에 앉았다는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견 겁제의 영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어쨌든 이분들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술이라던가 경자일주라던가 경신일주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경금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비견이 되지요 경진일은 비견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 가족, 형제, 자매, 친구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전혀 관계 없는 분들 나는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 친구 중에서 가족은 없어도 친구는 있잖아요 같이 동거하신 분들도 친구니까 이런 분들의 투자를 받게 되시거나 응원을 듣게 되시거나 일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좀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챙겨준다는 거죠 기쁜 날이에요 잘해주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원래 잘하고 계시겠지만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요 오늘 겁재가 들어왔죠 겁재가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이게 진토가 임묘지예요 네 어 뭐뭐 임묘지냐고요 신금도 임묘지고요 임수도 임묘지예요 여기 진토가 자 신금은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오늘 심지어 나한테 빌려달라 그래요 이 신금 신금분들한테 돈 빌려주세요 돈 얼마 빌려줄 수 있어요 아 나 좀 급한 돈이 좀 필요한데 빌려주세요 이런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보증을 부탁해 오는 분들도 계세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임수죠 임수분들도 오는 임묘지긴 한데 이게 인수가 돼요 그것도 편인입니다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한두 번 산 쇼핑몰이 아니라 늘 구매를 하셨던 단골이에요 그런데 물품 배송 오류가 생겼어요 반품을 하시게 된 거라 정말 아니에요 이 물건은 환불 요청을 하시게 되거나 혹은 믿고 콘서트 예매를 해놨는데 그 티켓이 강제로 취소가 됐어요 해외여행을 어렵게 가을에 휴가를 내서 가려고 숙박업소랑 다 예약을 해놨는데 이것도 강제 취소당했어요 해당 나라의 치안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강제 취소가 됐는데 이런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오류들 나에게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늘 연달아 일어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수 볼까요 개수분들은요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인데요 본인이 예전에 서류를 냈어요 어떤 회사에 이직을 하려고 그런데 나랑 어차피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봤자 실력이 안 될 거야 라고 거의 낙담하고 있었는데 면접제의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유학 과정도 돈이 없어서 못 갈 거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국비장학금을 받게 된다거나 빈자리가 생겼어요 아니면 어떤 분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뜻밖에도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막상 할 수 있는 소수의 분들이 개수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어쨌든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아니면 조만간 가까운 과거에 실책을 하셨거나 실언 등으로 어떤 일적인 기회를 이루셨던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은 다른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물론 오늘 하루 뿐이긴 한데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오늘 잠깐 들어왔어요 이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일간을 또 진행을 해봤고요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힘내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주말이 또 다가오죠 모두 모두 힘내시고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찍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rkadaşlar 여러분 contexts conservatives vocês ικ